팀 2003과 팀 광주의 18세 이하 중결승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캐스터 안형진입니다. 도움말씀의 농구학자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곳, 가든5까지 오는 길이... 허용하고 있습니다. 어우, 굉장하네요. 지금 두 팀 합쳐서 신장이 제일... 지금 다 한 번의 단발성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이럴 때일수록 개인 공격보다는 팀플레이를 통해서... 아, 지금 잘 대천했습니다. 이야, 희가 막히네요. 네, 김지훈입니다. 자, 직접 돌파, 더블클러치. 자, 이하영입니다. 지경수 선수의 이하영입니다.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. 그렇죠. 자, 이 선수의 높이, 수비, 외곽. 이 세 가지가 이 팀의 결승을 이끌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상대팀의 최종원 선수도 높이가 있었지만... 그래도 이 지경수 선수가 내외각을 가리지 않으면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... 네. 아, 2003 팀이 그대로 결승전을...